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신중년, 인생 이모작 이런 말이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는데요. 은퇴 후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인생 설계를 돕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충남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인데요. 염서영 센터장과 다양한 사업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를 한 뒤에 안정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업들이 중요해지고 있죠. 그 과정에서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센터 소개부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 센터는 은퇴 전후 예비 노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 발굴 연계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 지원을 위해 충남의 신중년이 활기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기간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몇 년 사이 은퇴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한 뒤에 노후 준비를 좀 잘 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네 직장이라는 말과 직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직장은 어떻게 보면 회사에 속한 나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직장을 퇴사하고 나면 직업에 대한 정체성에 혼란을 겪으시는데요. 이러한 심리적인 불안과 우울감이 생기는 분들이 실제로도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 노년 세대인 신중년들의 선제적인 준비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은퇴한 뒤에 새로운 인생 설계를 돕는 지금 센터에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 방향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 이모작 지원센터는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예비 노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 발굴 개발 연계에 힘쓰고 있고요. 네 사회공원 활동 지원 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센터는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은퇴 전후에 그 세대를 전문인력으로 양성을 하여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기관과 일자리 매칭을 해드리고 나눔 봉사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짚어봐야 할 텐데 지금 그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은 사회공원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충청남도와 협약을 맺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신중년 사회공원 활동 지원 사업은 50, 60대인 신중년들이 자신의 경력을 살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공익적 사회서비스 확대 사업으로 사회공원 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연계를 위해서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사업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자신이 평생 동안 일했던 그 분야에서 사회공원 활동을 한다는 게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4시간이라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단지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어울려 산다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의 경력을 10분 살려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이야말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준비하는 데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실 텐데 보통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가요? 그런 활동을 하고 나면 어떻다고 하시던가요? 그동안은 나와 가족을 위해서 앞을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남은 여생을 우리 지역사회와 국가와 조국을 위해서 같이 나누고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크고 보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혹시 자격 요건들이 있을까요? 네. 참여자 신청 자격이 있는데요. 만 50에서 60세의 미취업자로 사회공헌활동 희망 분야의 자격증 취득자 또는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충남 도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루 4시간 이상 활동을 하면 식대 6,000원 교통비 3,000원의 활동 실비가 지급이 되고요. 시간당 2,000원씩 참여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또 참여기간에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있는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공공행정기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네. 그리고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교육들이 있나요? 저희 이모작센터는 올해 교육으로 시니어 감정코칭 양성과정을 천안에서 시작을 하였고요. 작년에 이어 어린이 리더십 코치 3기를 공주에서 양성하고자 하고 있고요. 힐링문식 코칭 과정 2기를 예산에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새 단장한 디지털 문외교육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자격증 반으로 두어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 두피관리사 과정은 수료 후에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를 구상하고 있고요. 그 밖의 인생이모작 생애설계 과정은 은퇴 전후의 대상자들의 건강, 자기개발, 여가, 대인관계 등의 내용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 있다면 희망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주셔서 저희 센터에 신청을 해주시면 이에 맞는 맞춤형 강사를 파견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비 역량 강화 과정이 있는데요. 교육 지원금을 제공하는 과정이고요. 관련 분야의 취업 의지를 높여드리는 과정으로서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아까 두피관리사 과정의 경우도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두피관리사 과정은 작년에 1기가 양성이 되었고요. 작년에는 천안 지역에 있는 노인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에 같이 나눔을 하고 싶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또 경비 역량 강화 과정 같은 경우도 만족도가 높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런 교육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교육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교육인가요? 작년에는 어린이 리더십 코치 양성 과정이 꽤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1기와 2기 총 40분의 코치가 양성이 되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이 코치들이 자발적 모임을 통해서 협회를 결성하셨고요. 충청남도 어린이세상협회라는 곳인데 2월 달에 발대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앞으로 왕성한 활동이 예고되고 있고요. 또 올해 상반기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이 시니어 감정 코칭 양성 과정입니다. 두 배나 많은 지원자들이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서류 심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컸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일단 지난해에는 어린이 리더십 코치 양성 과정이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혹시 이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인지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신중년 어린이 리더십 코치 양성 과정은 22년 저희 센터의 대표 시범 사업이었습니다. 충청남도의 어린이들의 인성 리더십 향향을 위해서 신중년 가운데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충분한 경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서류 선발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였고요. 교육은 주로 활동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활동이 끝나고 나면 충남도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파견 활동을 저희가 보내드렸고요. 1인당 3번씩 반드시 저희가 실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했는데 그 현장에 저도 가봤거든요. 아이들이 20분 동안 온전히 집중하면서 코치사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과정을 앞으로도 우리 신중년들의 메인 사업으로서 확대시키는 것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러면 은퇴하신 신중년들에게 이 과정이 특히 더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네. 요즘에 신중년들이 보면 끼인 세대라는 표현을 좀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중년을 끼인 세대라고 보지 않고요. 중심 세대라고 봅니다. 노인과 어린이의 중간에 위치해서 어떻게 보면 이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는 역할의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삶의 경룡과 지혜가 풍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윗세대와 아랫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중년들이 우리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공감을 얻었고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를 보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얼굴 미소만 봐도 이렇게 에너지가 생긴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린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율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니어 감정코칭 양성 과정인데요. 이 과정은 어떤 교육인가요? 네. 시니어 감정코칭 양성 과정은 지금 활발하게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Called sì. 아로마 테라피 들어 보셨나요? 컬러 테라피 들어 보셨죠? 네. 이 두 가지 테라피요법을 적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교육이죠? 네, 사람의 오감을 활용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우울과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을 조금 해소시킬 수 있고 그 도구를 활용해서 마음을 나눔으로써 힐링 치유를 할 수 있는 과정으로써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 과정을 수료하면 그 뒤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네, 저희가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지역사회 노인시설에 저희가 활동 파견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한 명의 어르신을 선정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7가지의 컬러를 가지고 감정코칭을 해드리고 활동일지를 작성을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7가지 색깔을 가지고 감정코칭을 한다는 거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저도 좀 궁금한데 그러면 이 과정이 지금 정원보다 2배 많은 신중년이 올해 참여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이유일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 충남도가 고령화가 좀 높은 지역에 속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노인 인구에 대한 관심 그리고 노인과 관련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 신중년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이수함으로써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참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교육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좀 초점을 두고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희 센터는 이 시대에 맞고 신중년에게 적합한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개발, 연계하는 것과 또 이를 통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중년 관련 기관 전문가님과 수시로 저희가 간담회를 열어서 논의를 하고요. 또 신중년들과는 티타임을 함으로써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저희 사업에 담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그럼 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또 발굴하고 또 추진을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분 있으실까요? 네, 저희 올해 2월에 충남어린이세상협회가 발대식을 가졌거든요. 사실 이렇게 협회가, 단체가 만들어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작년에 이모작 센터에서 리더십 코치 양성을 통해 40분의 코치들이 수시로 자발적 모임을 통해서 우리 충남의 어린이들을 위해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로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모작에서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물신양면 애썼습니다. 그분들 가운데서 단체가 만들어지니까 협회장이라는 직함도 생기고 국장이라는 직함도 생기고 그러면서 새로운 내 인생의 명함을 갖게 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는 퇴물이 아니라 집에서 노을을 보내야 되는 막연한 미래에 휩싸인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사회의 중심에서 특히 우리 충남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힘쓸 수 있고 애쓸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살겠다고 자부심과 자신감을 드러냈을 때 저도 너무 기쁘고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일자리나 활동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또 그 노후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실제로 현장에서 좀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신중년은 솔직히 창업이라는 것이 조금 어울리지 않는 전무후무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창업 두 팀을 만들어냈거든요. 작년에 미아관리사 과정을 통해서 창업의 꿈을 이루신고 지금도 진행 중이신 팀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아 플랫폼과 비치우미 홈케어라는 두 팀인데요. 하루에 8시간씩의 노동을 이제는 벗어나서 하루에 4시간 일하고 4시간은 즐겁게 살기라는 모토로 컨셉을 잡고 창업팀을 만드신 팀인데요. 저희 이모작센터에서는 이러한 팀을 위해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자체의 사업 연계를 통해서 저희가 창업팀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모작지원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계속 연계해서 더 나아가 창업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동아리를 또 만들어드리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장만 마련이 된다면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과정에서 외부 특강이 필요하면 저희에게 또 요구를 하셔서 또 그런 관련 기관들과 연결을 해서 이분들이 더욱더 영향 강화할 수 있도록 도안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들치가 있어요.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더 완성도 있는 팀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센터 운영 계획이나 또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올해는 이모작센터가 사회공원 활동 지원 사업까지 연계해서 풍성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모작의 맞춤형 교육, 재취업 교육을 통한 일자리 매칭과 사회공원 활동 연계로 더욱 멋지고 활기찬 활동을 지원해 드릴 예정인데요. 충남의 예비 노년 세대라면 누구나 편하게 노후준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충청남도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인데요. 인생 이모작, 더 나아가 삼모작을 준비하시고자 하는 충남 도민 누구라도 찾아주신다면 저희는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인생 이모작, 나아가서 삼모작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우리 충남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 이막을 위한 준비, 막막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충남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에서 꼭 필요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우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अं़ई आदीए. 한글자막 by 한효정